자 오늘 여기 처음인 사람들이 있나요? 처음. 소방증명을 처음 준비한 사람 반갑습니다. 처음이니까 우리 어색하죠 얼굴. 크게 박수로 서로 환영 한번 해줍시다. 저는 소방학 강정우고요. 이제 두 달 동안 한 과정을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의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강의를 할 때 핵심을 잘 짚어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잡아줄 텐데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 잘 외워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처음 하는 건 다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영어 외울 때 단어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단어 외워줘야 문장을 좀 해석할 수 있고 또 해석할 때도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를. 똑같이 개론과 법규를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단어 외우는 겁니다. 단어 익히는 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냥 단어를 익히는 게 아니고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실수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또 출제된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걸 하나하나 짚어주고 그걸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순서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학생들은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열심히 따라하기만 하면 그 실력으로 시간이 되면 쌓이게 될 테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만 그냥 똑같이 따라한다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암기하는 방법이란 이런 것도 전부 다 체크해 주니까 그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일단은 처음 이번에 전부 다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합격자 점수를 다 나왔어요. 1차 시험이 곧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합격이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체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전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두 배 또는 세 배수로 인원을 1차 시험에서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 체력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인원 미달이 된 경우가 속출했어요. 전남하고 이제 서울이 그런 경우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조금 체력은 조금 면접관들이 조금 측정관들이 좀 이렇게 완만하게 봐줘서 미달된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체력이 계속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2022년부터는 일행직에서도 경찰도 마찬가지가 되고 선택과목이 없어졌어요. 선택과목이 없어지니까 이제 2021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필수가 되겠죠. 소방층들도 따라갈 텐데 일단은 계론과 법규는 무조건 이제 선택이 아니고 공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조건 이제 일행직도 그렇고 경찰도 또 소방도 그렇고 이제 동일하게 갈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계론과 법규를 선택하는 게 선택을 아직 미루고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면접을 보는데 계론과 법규 구분 없이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가더라. 보니까 법규에 관계된 질문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나요. 계론만의 내용만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노출이 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규 쪽으로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필기 1차 합격 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면접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게으름 피지 말고 우리가 1차 필기 합격 준비하는 그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 뭐가 끝난다. 면접이 끝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합격 점수가 몇 점 정도인지 한번 대략 분포를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남학생 공채 같은 경우는 71점이요. 여학생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0점 굉장히 높은 데는 83점 5점까지 올라가요. 서울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도인데 확실히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평균 10점이 높아요. 여학생들이. 평균 10점이 높다는 건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우리가 정말 실감하게 되는데 한번 선택 과목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점수를 알아야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져요. 내년까지가 이제 가장 최고 합격할 확률이 높은 시기인데 내년이 지나고 나면 국가적으로 확실히 전환이 됩니다. 상임위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보류 중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국가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이제 몰리게 되겠죠. 그걸 감안하면 이제 내년까지가 가장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응시하는 인원이 늘어나지만 또 조금 더 많이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가 가장 큰 기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이 지나면 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올해가 마지막일 겁니다. 소방생렬에 가장 점수가 낮고 기회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올해가 마지막. 내년이 지나면 경찰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불을 보도 뻔합니다. 일행직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소방, 그 다음 경찰로 이렇게 순서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되겠죠. 내년이 지나면 좀 어려워질 거다 미리 예상하고요. 그러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몇 점 정도가 돼야 합격할지 한번 보세요. 공채 중심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공채. 일단은 남자 중심으로 먼저 가볼게요. 남자 중심으로 보면 국어와 영어와 그리고 한국사가 이렇게 있고 개론과 법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감으로 점수가 조종에 들어가요. 일단은요. 국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금 내가 점수를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점수를 따져주는 거는 평상시에 지금까지 공부는 잘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책을 논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니면 저는 체육학과 쪽 출신이고 그리고 또 졸업한 지 대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고 직장생활을 너무 오래 다녀서 공부를 무엇을 배웠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입니다라는 사람의 전제조건 하에 그 대신 저는 남아있는 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목숨 걸고 공부할 겁니다라는 사람의 전제조건 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낮은 사람 기준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나 더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이렇게 시험을 보면 50점, 60점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도 70점과 75점 범주를 잘 벗어나질 못해요. 남학생 기준이에요. 남학생 기준. 70에서 75점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정말 잘해야 75점이고 정말 못해야 70점이야. 이게 참 신기해요. 또 국어 때문에 떨어집니다. 원래 관련학과 특채생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관련학과 특채생은 과거는 올해는 그래도 80점, 85점 이 정도면 합격이 됐는데 1차는 80, 그 다음에 최종까지 85점이면 합격했는데 과거는 더 높았어요. 작년까지 말해도 작년 하반기 많은 인원 뽑을 때는 70이면 평균 70이면 합격이 됐지만 그전에는 90, 90, 85가 정석이에요. 개론 90, 법규가 90 그리고 국어가 85가 돼야 정석적으로 합격하는 점수입니다. 관련학과는 세 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얘들은 다 만들어내. 얘가 95가 됐다, 85가 됐다, 95, 90 됐다. 얘가 95, 90, 95, 95 다 되는데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95, 95만여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얘가 65 나와요. 얘가 65. 망하는 지름기입니다. 95, 95, 5점씩 합해서 10점 높여놨는데 얘는 20점 낮아요. 그래서 3수, 4수까지 하는 사람 봤습니다. 소방 직전에서는 3수, 4수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 한 거예요. 보통 재수. 재수했으면 정말 말 그대로 재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렸을 때 재수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면 악을 수가 누구나 다 붙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이 정도 점수로 떨어져요. 70점, 75점 정말 재수 없는 거죠. 70점에서 보통 75점을 맞는데 90, 90에 70, 75 무조건 떨어져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이건 이제 관련나과 특제생 남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가 이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관련나과 특제시험을 보는 학생들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 해라. 내년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제는 소방학교가 세종시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바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위탁 업무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채용 공고를 띄워야 돼요. 그런데 시도에서는 공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문이 돌았는데 카드라 통신이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채용 공고가 떠야 하는데 일단 공채생 중심으로 거의 다 뽑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관련나과 특제는 힘들 것이다. 그 대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영어를 바닥인 사람이 준비해서 합격하는 점수들이 나오니까 힘들더라도 공채를 같이 준비해야 돼요. 공채 같이 준비했는데 특제가 운 좋게 좀 인원을 뽑아. 그러면 특제시험을 봐도 됩니다. 개론, 법규, 국어는 동일하잖아요. 또 하나는 관련나과 특제는 과목이 세 개니까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정신병 걸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걸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은 거야. 그게 11월, 12월 정도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11월, 12월 정도만 돼도 조금씩 지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 과목이 달랑 세 개잖아. 개론과 법규 하루에 다 끝내요. 미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보면 정신병 걸려요. 차라리 절에 가서 돌을 닦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더 쉽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중에 미치려고 그래. 내가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휴식을 좀 처음에 휴식을 좀 갖고. 그리고 서서히 끌어올려라. 마지막에 스포츠를 올리는 게 가장 점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하루는 꼭 쉬고 가야 됩니다. 일요일을 마저 공부를 하게 되면 1월달 정도 가서 지쳐요. 자기도 모르게 지쳐서 힘들어합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서서히 끌어올려서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점수를 시험 보는 그날 당일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단거리 달리듯이 하면 나중에 알죠. 100m 뛰고 나서 최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입받아서 공부가 잘 안 되죠. 뛰지 못합니다. 다 추월당해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얘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하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70에서 75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60점을 잡아요. 이걸 2년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일행직과 똑같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다가 그래서 누구나 다 점수를 좋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에 한 번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꽈락이야. 꽈락 빼니까 이제 전부 다 합격. 꽈락만 면하면 합격할 정도로 영어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일행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했더니 점수가 올라가요. 작년과 같은 경우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일행직처럼 공부했더니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 정도 점수는 나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딱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이 정도 점수는 나오더라는 거지. 그렇지만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얘는 1년 내내 공부해도 이 점수일 거예요. 이 정도 이상 점수를 하면 그거는 신의 점수를 맞은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대신 영어는 1년 내내 하면 1년 내내 무조건 꽈락이에요. 얘는 이 정도 점수인데 얘는 1년 내내에도 꽈락이야. 심지어는 3월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까지도 꽈락이 나왔는데 시험장과 서시험을 보니까 65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는 것과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 나오는 게 동일하지가 않아 영어가. 그래서 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60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다.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기본이잖아요. 영어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겠죠.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그걸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20에서 25개 보통 이제 25개 정도로 어떻게 해서 악을 쓰고 외우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아 먹어요. 그 다음 한국사와 같은 경우는 8개월 뒤부터 점수가 나와요. 얘는 1년 기준이야 1년. 1년 동안 공부했을 때고 얘는 1년 내내 꽈락이었다가 시험 당일에 나오는 점수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8개월 정도 뒤부터 일반적으로 한국사 교수님하고 내 얘기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보편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봤을 때 점수를 내게 하는 거야. 얘는 몇 개월 정도 점수가 나오냐면 8개월 정도 뒤부터 점수가 나오는데 보통 80점, 85점까지는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까지 계속하게 되면 누구나 다 90점은 맞아. 누구나 다 90점은. 어떤 친구가 11월 달부터 준비해서 85점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11, 12, 1, 2, 3. 4월 초에 시험 봤으니까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85점 정도만 했어요. 좋아서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남들 다 95점 이상이야. 90점, 95점, 100점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한국사는 올해 기준점으로 봤을 때 90점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85점으로 만들어줄게요. 85점. 이렇게. 그 대신 9거를 75점으로 이렇게 놔줄게요.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론과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얘 둘은 6개월 뒤부터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90, 80점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정점수라면 65점, 얘도 조정점수라면 65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점수가 달라요. 실제로 각 지역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 분포에 따라 조정점수 계산하는 거 있죠. 그 점수라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 점수로 환산이 돼요. 100점을 맞아도 최대 70점을 넘어간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최대 70점 그리고 그건 너무 어려워요. 65점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딱 맞습니다. 얘는 가장 빨리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7, 8, 9, 10, 11, 12월 달부터는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대신 이때부터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점수가 높다는 게 아니고 정말 가장 쉽다고 느껴서 편하게 공부하는데 이때 게으름 피고 어려운 과목이 있으니까 나 그냥 어려운 과목 영어나 국어나 한국사 이거 집중적으로 좀 몰아서 공부하고 얘 쉬었다가 얘 좀 끝내놓고 다시 이렇게 같이 공부하겠다 망합니다. 얘는 안 하면 전체적으로 암기 과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올려놓거든 꾸준히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자신이 있어요. 전부 다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복습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다른 과목을 듣는 게 아니고 얘를 무조건 똑같이 강의 있었던 날 공부한 것처럼 똑같이 복습을 해서 복습을 끝내버리세요. 끝내고 빨리 끝내놓고 남은 시간을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를 집어넣으면 성공을 하는데 바보처럼 늘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자신이 있으니까 얘는 일단 내버려 두고 다시 나중에 쫙 끌어오면 되는 거니까 쉬우니까 얘들을 다 몰아넣어요. 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은 그렇다 치는데 얘는 11월 10월 오는 학생들에게는 얘를 중심으로 하고 한데 지금 아니에요. 얘들은 1년 내내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몰아넣어도 나중에 점수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얘들은 안 올라가요 별로. 한 5점 올랐다 치자. 65점 더 맞아서 65점. 이야 신난다. 얘들은 뚝 떨어집니다. 90점 이상 맞아야 될 사람들이 심지어는 80점 75점까지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야 망한 거야. 그런데 그런 현상이 너무 비일비자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올려놓으면 얘는 계속 공부를 하되 그 복습 시간을 줄여서 국어영어나 한국사로 좀 몰아넣어라. 그렇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얘는 1년 동안 내내 해야 돼요. 얘는 8개월 뒤부터 나올 겁니다. 얘는 6개월 뒤부터 나오되 꾸준히 계속 공부해 줘야지만 유지가 되고 점수가 최상의 점수를 찍을 거예요. 90점 80점이지만 얘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얘가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점수를 잘 눈여겨봐라. 자 이제 기간도 전부 다 정해졌으니까 그럼 점수를 한 번 볼까요. 얘가 우리가 공채생들 이번에 가장 높은 점수가 70. 경남과 같은 경우는 67, 68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이 정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보고 이렇게 내버려 둬 보세요. 그러면 70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5점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점이네요. 얘는 플러스 15점. 얘는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5점. 자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20, 여기에 플러스 20. 정확하게 몇 점 나오나요? 평균이 70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공채 남학생들 이 정도 점수 보고 어 나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도 중학교 때 이 정도 점수는 맞은 적이 없는데 라는 사람들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수치로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1년 동안을 그냥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꾸준히만 열심히 하면 그냥 이 정도 점수는 누구나 다 나와요. 특징이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하고 다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은 암기 위주예요. 기출문제 위주. 보통 기출문제가 60에서 65% 정도는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고 제대로만 공부하면 시험을 못 보고 싶어도 60에서 65점은 무조건 일단 먹고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실수할 만한 부분 집어넣고 그리고 또 난이도 있는 건 한도 문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거 버리면 되죠. 그래도 90점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보면 얘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야. 바닥치던 사람이 공부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예요. 하난대로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70이니까 우리 공채 보는 남학생들은 머릿속에 꼭 점수를 기억해 두세요. 내가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몇 점 정도 맞아야 합격하는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 대신 단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회독 끝나고 난 모의고사 처음 공부하고 시험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죠.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 역시 난 바닥이야. 이 생각을 하고 시험 점수를 봅니다. 2회독 때부터 이제 달라져요. 2회독을 딱 하면 한 번 끝내서 두 번째 똑같은 걸 또 끝에 냈으니까 이젠 점수가 올라가겠지. 안 올라간다니까요. 잘 보세요. 얘 여전히 60, 50일 겁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얘는 여전히 꽈락이라니까. 1년 내내 꽈락이야. 점수 안 나와요. 잘. 그다음 한국사. 8개월 정도 돼야 나온다니까. 점수 안 나와요. 개론과 법교. 얘 6개월 이후 걸려. 3회도 이상은 돼야.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 2회독 딱 하고 나면 점수 바닥이야.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스트레스니까. 바닥이야. 그런데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나 안 되나 봐. 그때 상담 제일 많이 옵니다. 아 제 공부를 지금 2회도 끝냈는데요. 점수가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했잖아. 최소 몇 개월부터 6개월 정도 지나 얘들이 점수가 아 그래도 문제를 딱 푸는데 너무 쉬운 거야. 어 괜찮다. 점수는 잘하면 한 80점대 70점대로 나올 겁니다. 얘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6개월이라니까요. 아직 3회독도 안 되는데 2회독부터 난리 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닐 거라고요. 처음 하는 학생은 경험해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자 이제 6개월. 3회독이 끝나면 얘들은 쉬워지는데 가끔 얘가 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 나오고 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여전히 꽈락입니다. 얘 70점 맞으면 신난 거예요. 대부분이 한 60점대 막 이렇습니다. 자 이제 8개월 정도 지나온 얘들이 서서히 빛을 보겠죠. 여러분도 기준으로 보세요. 7, 8, 9, 10, 11, 12. 12월이 지났습니다. 1, 2. 드디어 한국사가 8개월 점수를 내기 시작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1, 2, 3월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잖아요. 그때가 가장 점수가 올라가는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농사로 예를 들면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에 성장을 하고 가을에 있고 언제 추수를 하나요. 가을에 추수를 하지? 그래야 그때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죠.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곡식을 건넌다고 아무리 배워봤자 나달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는 돌에 한 계단 한 계단을 놓고 쌓여 올라간 결과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몰아치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벼락치기 공부 방법이 안 통해요. 얘는 양이 많고 그리고 일정 부분 외웠다 할지라도 많은 양이 동시에 들어오면 혼돈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서서히 서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려놓으면 누적이 되고 반복이 돼야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집중적으로 몰아나오는 시기가 언제요. 이때 일정 부분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섞여서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렬을 시켜주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단원별 모의고사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접근해 들어갈 때요. 일반적으로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모의고사 시험 1월달, 2월달, 3월달 이때 단원별 모의고사 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걸 보죠. 이런 것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점검에 들어갈 때가 실질적으로 전 범위에 걸쳐서 문제도 점검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한 발 한 발 내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만들었냐면 늘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은 부러워요. 점수 잘 나와서 좋겠다. 넌 올해 꼭 합격이야. 자기는 떨어질 거라고 늘 예상을 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갑니다. 굉장히 괴롭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먼저 가 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따라 올라가요. 이 마지막 위에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점수가.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서서히 올라와요. 정말 잘하는 친구와 비교하면 이 친구는 끝까지 열심히 하면 고득점을 때려요. 평균 80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76점 가장 밑바닥의 친구가 올해 시험을 봐서 나온 점수가 70 평균 76점까지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제 친구는 왜 이렇게 혼자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쟤는 우리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는 게 뭐냐고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야. 늘 조금 게을러지고 그래서 아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하루하루 공부할 때 딴짓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집중력은 떨어지고 가끔 본인 입장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고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시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언제나 사람의 컨디션은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 된 날은 안 됩니다. 그거 어거지로 이렇게 강제로 공부 잘 되게 만든다. 불가능해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00% 모든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고통스럽고 잘 집중이 안 되고 힘들었지만 한 발 한 발 갖다라는 것 밖에는 얘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76점까지 찍어요. 평균을. 실제로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 그 친구가 바닥이었던 친구니까 체육학과 출신에다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공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냐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공부는 접은 지 오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쏟아 붓고 군대는 해병대 개병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게 자기 목표래. 공무원 한 번 대우는 게 부모님도 공무원 되길 바라고 자기도 공무원 되는 게 꿈이야.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맞은 점수가 76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건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욕. 또 하나 이제 얼마나 절박하냐 이걸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딴 짓을 안 합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앉아 있으면. 누가 더 절박하냐. 절박할수록 그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으니까. 제발 절박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소방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열심히 배우고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1년이라는 과정이 우스워 보이지만 이 과정 동안 인간적으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힘들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고 한 발 한 발 자기 자신만 보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성도 많이 달라집니다. 올해도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다 가는 친구들을 보는데 딱 1년 뒤에 가끔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리는 친구가 있어요. 끝날 때가 그러거든요. 다신 여기 보지마. 힘들었지? 이쪽 쳐다보지더만. 싹 잊어. 그리고 보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찾아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초라한 모습 여러분들의 이 자신 없는 모습과 소방공무원 생활하고 1년 뒤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이 친구는 말도 조금 이렇게 좀 좀 느리게 했습니다. 느리게 하고 체격도 조금 매수하고 굉장히 약 뭐랄까요 소극적인 친구였는데 1년 정도 딱 지나고 나서 생각나서 한 번 왔다 간다고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커피 한 잔 딱 들고 늘리게도 올 때 아이스커피 하나는 꼭 들고 하나 돈 버니까 하고 보냈는데 아이스커피 하나 들고 왔어요. 딱 한 잔 마시면서 보니까 깜짝 놀라요. 내가 놀랄 정도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완전히 변해있습니다. 자신감 그 작은 외모가 또 계속 체력 단련을 해야 되니까 어깨도 많이 벌어지고 그 작은 체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충격받을 정도로 소방공무원 되고 나면 딱 1년 근무하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해있고 변한다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같이 공부한 친구들 한번 잘 들여 보세요. 굉장히 초라해 보일 겁니다. 찌질이 같아 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요.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집니다. 마음먹은 대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하되 한 번 더 부탁하는 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봐야 돼. 그리고 계획한 대로만 무더니 그냥 꾸준히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무조건 꽈락이야. 점수 발락 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참 놀랍게도 소방직렬을 가르치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고마운 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과거는 나태하고 게을렀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합격하고 나서 하나하나 사람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자 이제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를 한 번 보세요. 이거 플러스 10을 맞춰야 돼요. 플러스 10을 맞춰보자. 그럼 이제 국어 몇 점까지 가야 돼? 85점인데 80점을 칠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75점이에요. 우리 여학생들이 더 인내심이 강해서 영어 단어를 남학생들보다 더 잘 외워요. 그래서 점수를 보니까 75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학생은 이제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점수 보면 일행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난이도가 영어가 조금 낮아. 일행직보다는 이동도 점수는 맞을 수 있다. 한국사 야 나는 90점이야 나는 95점이야 보통 다 그렇게 점수가 나와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동만 하면 90점 이상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학생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높일게요. 90에서 95인데 95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 째려봐. 그렇게 맞을 수 있다니까요.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한국사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괴로는 95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괴로는 안 피니까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90 9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평균이 몇 점 나오나 한번 봅시다. 여학생들은 무조건 8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83, 85까지 올라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80이지 자 그러면 9가 80 됐네요. 플러스 0 얘 마이너스 5점 얘 플러스 15점 그쵸? 그리고 얘는 65였잖아. 얘는 65 이렇게 그냥 65로 두께요. 65 그냥 75, 85 마이너스 15 맞죠? 9가 더 올려야 되는데 65 마이너스 15 그럼 플러스 15 제거 마이너스 20 5, 4, 20 평균 마이너스 4점 큰일 났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필히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점수만으로는 정말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점수만으로는 운이 없는 이상 합격하기 어렵다. 어떤 지역은 73이에요. 여학생이 부산인가요? 아니 부산인가 어딘가 부산인가 그럴까 73이에요. 평균 73인데 합격.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커. 서울 83 평균 10점 차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면 80점 정도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점이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 가산점의 대형 면허 1종 대형이죠. 이거 무조건 하나는 따야 돼요. 자격이 되면 등록해서 이렇게 따달라고 하면 늦어도 일주일 여학생이 5일만에 따는 거 보고 봤으니까 무조건 여학생도 5일이면 따요. 미안합니다. 누구한테만 미안해요. 자 안된다고 괴로워하는데 미안합니다. 플러스 1점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컴활 컴활 여학생들은 안돼도 2급은 무조건 따야 돼요. 2급은 한 달 걸립니다. 1급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하면 3개월이 걸리고 학원을 다니면 두 달이 걸린대요. 이거 다 몰아서 해야 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 2급과 1급으로 나눠지죠. 1급 중심으로 할게요. 이거 학원 다니면 두 달 걸린대요. 두 달 그런데 깔 가치가 있다는 거지 플러스 3점이라 그러면 합의 플러스 4점이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요. 이 점수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광역시가 특별시나 광역시가 도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경남이 조금 경상도 쪽에 점수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80점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학생들은 가산점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만약에 저 정도 안 돼요. 그러면 1종 대형에다가 뭐는 챙겨야 돼? 2급은 챙겨야 돼요. 그거 없이 공부한다. 너무 힘들 텐데 이거 85점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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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점인데 큰일 났네 95점 이렇게 얘도 그러면 68, 6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시 계산하자 플러스 5점 플러스 5점 플러스 15점 마이너스 12점 마이너스 12점 으흐 남는다 24점에 25점 자 이렇게 점수를 따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여학생 기준입니다. 여학생 기준 힘들죠? 가산점이 있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일단은 가장 높은 점수 여학생들 보니까 국어보다 영어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면 좀 더 악착같이 단어를 외우고 좀 더 어떤 어학적인 부분에서 남학생보다 좀 더 조금 뇌가 발달된 정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남학생들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하면 70점 맞아서 아까 이제 점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 여기가 75점 여기가 60점 한국사 85점 여학생들이 보면 비웃어요. 그걸 점수냐 이렇게 하고 비웃는데 이것도 열심히 했을 때 맞는 점수입니다. 누가 바닥인 사람이 그럼 나는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노력했을 때는 더 나은 점수가 나요. 보통 이번에 나온 점수가 70점에서 75점 사이 때 점수 누구나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나는 바닥보다 좀 더 나아요 라는 사람은 떨어지면 비읍시옷이야. 이렇게 비읍시옷 왜 비읍시옷인지 나중에 1년 동안 공부해보면 본인이 알아요. 정말 딴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론과 같은 경우는 90 법규 80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해 되죠? 여학생 보세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남학생이 볼 때는 신의 점수입니다. 이렇게 맞는 점수를 이 정도 이상으로 만든 남학생은 거의 드물어요. 여학생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럼 이제 남학생 보세요. 자기 점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을 때마다 내가 몇 점을 더 맞아야 되는지를 꼭 인지해라. 남학생은 여기다 가산점 최소한 대형 1종 하나 따고 가산점 커말 2급 하나 따는 평균 2점이 이미 전부 다 각 과목이 전부 다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가산점까지 그러니까 평균 2점 올라가면 어디 쓰든 다 들어가는 거야. 특별시든 광역시든 어디든 내가 원하는 데는 다 가는 데야. 전 저 정도 점수 자신 없어요. 전남하고 강원도 쓰면 됩니다. 거기는 꽈락인 60점만변한 무조건 합격이에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경상도를 탈피해서 내가 어느 지역이든 괜찮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쓰세요. 거기는 평균이 60점 얼마 얼마 61도 안 돼요. 꽈락만변한 무조건 합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라남도 쪽으로 함부로 누구나 쉽게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강원도 쪽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걸 꼭 명심해 두세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지역이 점수가 가장 높을 겁니다. 알겠죠? 가장 낮은 데는 충청도와 전라도가 낮습니다. 가장 낮은 데는 전남과 강원도고 그리고 그다음은 충청북도 그다음 충청남도 이런 데는 다 비슷해요. 특별시는 무조건 점수 높고 그러면 대략 전국적인 분포도 알았을 테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채 같은 경우는 거주제한이 있습니다. 새동시 거주제한은 없어요. 서울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경기도 거주제한은 없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어디든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12월 말 올해 12월 말까지 주소지를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옮겨놓기만 하면 돼요.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군 동기라든지 아무나 괜찮아요. 주소지만 옮겨놓으면 거기에 가서 시험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어디에 살든 내가 거기 1년 살고 이사했다가 다시 또 2년 살고 이사했다가 합산 3년 이상을 거주한 데는 무조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쉬운 거는 내가 올해 저기 한번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거든 거주지만 거기다 옮겨놓으면 돼요. 동사무소 가서 저 여기 이사했어요 하고 이제 신고만 하면 거기 올려주잖아요. 그렇게 올려져 있기만 하면 그 지역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친구가 있다든지 친척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제 주소 좀 옮겨놓게 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뭔가를 알고 준비를 해라. 막연하게 준비하지 말고 확실하게 점수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내용을 하고 가야 되겠죠. 개정된 내용이 좀 많고 또 연소 쪽 보완을 하느라고 또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소방조직이 이렇게 들어가죠. 소방조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내용이 나왔냐면 소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네.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은 관계법기의 소방기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기본법은 언제 재정공표했냐 2003년 5월에 재정공표했다 이렇게 이 소방기본법에서 이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바로 소방입니다.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소방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화재를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이렇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키워드를 잘 살려야 돼요. 활동을 통하여 이제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국민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공공의 안녕 이렇게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복리 증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복리 증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늘 나오지만 지역마다 면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공 면접 우리가 배운 걸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소소한 자기 소방 공무원이 되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원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질문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소방 전공 면접이라고 해서 소방에 관계된 걸 질문한 경우도 많고요. 이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커서 딱히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질문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소방 기본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가장 많이 질문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에서 마찬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표현해야 점수를 줬냐 이걸 봐야 돼요. 똑같이 완벽하게 한다. 쉽지가 않아요. 아나운서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봐야 점수가 나온다. 보세요. 소방 기본법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방 기본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기본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 요지 복리 증진 입니다. 점수는 나와요. 뭔가가 많이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그럼 좀 더 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제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 복리 증진 이바지 이바지 합니다. 이바지 암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주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되겠지? 불필요한 부분을 빼도 여기가 이놈과 목적과 이놈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제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요지 복리 증진 이바지 암을 목적으로 통하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져 버리면 면접관도 듣다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귀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리고 중간은 기억 안 나고 마지막 대부분이 그래요. 영어 얘기할 때 암어보이 그러면 나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죠. 회화와 영어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회화가 안 된 이유가 그래요. 회화는 통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하나로 인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회화를 하려면 이걸 일상적으로 쓰는 회화의 통체를 이렇게 하나로 인지가 돼야 됐네요. 그리고 또 그걸 하나하나 생각해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화 돼 있어서 표현해야 그게 회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다 넣어놓고 만들어서 하려면 회화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 영어 공부와 회화는 다르다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이 들을 때는요. 이걸 통체를 하나로 보고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면 어디 틀린 것만 딱 캐치가 되는 거야. 틀린 건 캐치가 돼요. 길어지면 틀린 건 캐치가 되는데 길어지면 이게 좀 줄여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무조건 넣어라. 우리 문제를 풀 때도 문장이 길잖아요. 결국 무엇을 가지고 답을 구별해내냐. 키워드 가지고 구별합니다. 문장 전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따지지 않아요.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소방의 목적을 완성한 게 아니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이게 가장 초기의 초기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 임무예요. 소방의 목적 중에 기본적 임무로 교정해놓고 정부의 기능 중에서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냐 얘는 정부의 기능 중에 질서 기능이고 질서 기능 중에 보안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압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화면이 막 확산이 되겠지?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그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화재를 진압해주면 혼란을 막습니다. 질서 기능 그리고 화재를 진압해주므로 인해서 내 재산과 생명을 지켜줍니다. 보안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만 했는데 나중에 경제가 부흥을 하고 돈이 많이 쌓이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구조 극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추가됐다 처음부터 한 임무가 아니고 그 후에 추가됐다 그래서 파생적 임무 다른 말로는 추가된 임무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야 처음부터 의 임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거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냐 정부의 기능 중에서 봉사 기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통해 소방의 목적을 이룬 것은 기본적 임무 중의 보완 기능 구조 극우 활동을 통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룬 것은 파생적 임무 중의 봉사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 구조 극우 활동은 1983년도부터 법제화시켜서 구조 극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3년부터 이렇게 이 개념을 하나 꼭 잡아줘야 되겠고요 실제로 그 개론에서 출제가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래놓고 1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2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3번 공공의 안동 질서 요지 복리 증진 4번 이상한 것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넣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나 아주 초기에나 나왔던 문제고 지금 이게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지 그런데 이제는 뭐로 부활이 된 거예요 면접에서 부활이 된 겁니다 이거 불과 작년 재작년부터 면접에서 내용이 출제되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소방의 이 목적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 이게 2003년 올해 소방기본법에 대전 공포된 겁니다 그러면 소방의 시대별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됐을 것이다 그래서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시대별로 보니까 첫 번째는요 1950년대 이전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도 숫자와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굉장히 불편하죠 한번 들여다볼게요 드디어 이제 공부가 불편한 이유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이에요 그리고 연도만을 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입니다 딱 어느 시대로 나누기 어렵다는 거죠 초반입니다 그럼 당연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구조구구. 활동을 1983년도 부터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가 1983년도 부터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릅니다 이렇게 연도가 나와요 여기다 내용 그러면 소방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외운다 외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얘는 화재의 경계 진압이었습니다 경계 진압 얘는 뜬금없이 갑자기 화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풍수해, 설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풍수해, 설해의 드디어 예방이라는 개념도 도입이 되고요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참 많이 들어갔죠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이 이렇게 들어가고 드디어 83년대부터는 저기와 비교해 보니까 화재의 무엇이요? 예방, 경계, 진압에 무엇까지 들어갑니까? 구조, 구급 업무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구급 업무까지 일반적으로 외울 때도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괄호로 외우는 어떤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늘 얘기해요 이렇게 연도와 단어를 같이 외우면 일정 부분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내용과 연도가 이렇게 서로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가장 마지막에 공부했던 시기 중학교 때 2학년 때 손을 놓은 이유가 이런 거잖아 배우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법론적에서 놓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내 걸로 만들 것이냐 이제 스토리를 좀 넣으면 돼요 보세요 1950년대 이전은 언제냐면요 우리 6.25가 언제 발생이 됐나요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이지 얘가 전쟁 발생 이전이에요 그럼 전쟁 발생 이전의 시기는 또 어떤 시기인가 보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했습니다 광복을 하고 났더니 자산이 없어요 왜 전쟁 막바지에 2차 세계대전 전쟁 막바지에 일본이 전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야마토함을 만듭니다 야마 돌게 야마토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대천함 지금으로 치면 항공모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쇠 이런 걸 다 징발을 해요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 갔다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 가서 정말 밥 먹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전함을 만들 때 그거 다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띄워서 태평양으로 가다가 미군이 정보를 흡사하고 전투기 30, 40대에 보내서 일제에 격침을 시켜버려요 포함 본 모습 그냥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찾으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빼앗아 가는 그 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거 전함 만들어서 한 방에 그냥 수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원을 수탈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1950년대 이전은 돈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재의 경계 진압 어디가 불렀는데 저기야 가서 끄자 진압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돈을 들여서 교육 훈련 홍보 개몽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예방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경계 진압이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 전쟁 발생 이전 돈이 없으니까 자 이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4년간 전쟁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폭격으로 쑥대받댔죠 끄고 막을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소방 대상물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아기대로 소방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 연합군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원조금을 줍니다 원조금 원조금을 주고 조금 부활을 시켜줘요 이때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의식주 가장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분명히 기간산업을 육성을 시키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원조금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의식주예요 그냥 소진됩니다 이때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재뿐만 아니고 풍쇄,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뿐 아니고 방어까지 많은 걸 했죠 너무 많은 걸 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집니다 원조금이 떨어져요 그게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소한으로 또 줄여야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죠 그래서 겨우 건진 게 예방, 경계, 진압 그럼 이 시기와 이 시기를 보면 이 시기보다는 기간산업이 좀 있으니까 돈이 좀 더 있어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83년도부터는 경제의 부흥을 이루면서 드디어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무엇까지 넣었다? 구조, 구급업무까지 소방의 업무 범위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넣어야 되겠죠 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출제될까 기출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의 출제 패턴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1950년대 후반 이 시기를 보니까 1950년대 후반을 보니 1958년에 1958년에 이때도 소방법을 재정 공포합니다 이 소방법에서의 소방의 업무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죠 화재, 풍수의,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가 소방의 업무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소방법에는 물어보죠 소방법에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이 소방법의 소방의 업무 범위에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방어를 포함했느냐 삭제했느냐 이 소방법의 소방의 업무 범위에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니까? 이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살짝 바꿔내요? 삭제시켰다라고 이렇게 바꿔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만약에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삭제하면 보세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삭제하면 뭐만 남죠?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만 남지 그럼 그 시기는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거 가지고 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이거 넣어요 2번, 2번이다 이런 건 그렇지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에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소방의 업무 범위에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삭제시켰다 이런 식으로 넣어요 3번, 4번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자, 이제 연도 따로, 내용 따로 한번 보자 내용 같은 경우를 보니까 화재의 경계 진압이야 예를 빼고 보세요 화재의 경계 진압에 그 다음 뭐죠? 예방 경계 진압이지? 예방 경계 진압에 뭐요? 구조, 구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외우라면 누구나 다 외워요 가장 안 외워지는 게 얘네 얘는 다시 한 번 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 화재, 풍수의,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이렇게 이걸 하나를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연도 한번 보세요 그냥 외우면 안 외울 텐데 이걸 먼저 외우느라니까 중심은 얘예요 1950년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얘는 50년대 이전 얘는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니까 60년대 후반부터 저쪽에 구조, 구급이 83년도 부터래요 83년 이래도 괜찮아요 알겠죠? 83년 83년부터 현재 83년을 80년대 초반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건 지금 당장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렇게 책에만 잡아놓으면 이제 반복할 때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때가 되면 들어오릴 테니까 한 번에 외워봤자 내일 되면 금방 사라집니다 일주일 뒤에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누적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 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더? 규칙적으로 한 발 한 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했냐가 점수를 높게 만드냐 아니면 게으름 펴서 점수가 낮게 나오냐 이 차이만 있어요 다행히 소방직렬 우리 공무원 시험의 공통점은 전부 다 반복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점수가 높이게 나온다는 거죠 수능하고 좀 달라요 수능은 기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책이어야 된 머리 국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고문 현대 현대문 고문 이렇게 나눠서 그냥 외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한가 봐요 다른가 봐요 아무래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런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 자기 머리는 믿지 마세요 머리는 때가 되면 한쪽으로 셉니다 잘 하다가도 때가 되면 몸 상태에 따라서 머리가 자꾸 다른 데로 세요 쉬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셉니다 그래서 머리가 진화 과정에서 가장 퇴화됐다 그래요 몸은 시간에 맞춰 가고 있는데 머리는 아직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가 가장 늦게 되는 게 지금 머리랍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쉬려고 그래요 머리는 그러니까 그걸 잡고 그 불편한 머리를 계속 고삐를 쥐듯이 잡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지 제발 명심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든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때가 되면 무조건 한쪽으로 셀 겁니다 그건 100%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부여잡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한 발 한 발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소방의 개념을 한번 지금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소방이란 소방의 목적은 옆에다 꼭 써놓으세요 이 소방의 목적은 2003년 5월에 재정 공포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그럼 소방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 진압에 밑줄 칩니다 화재 재난제에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밑줄 치세요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거는 꼭 해야 되겠죠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걸 놓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궁극적인 목적인 최종 목적을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질서의 오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을 동그라미 쳐서 그 세 개의 단어를 먼저 정확하게 익히세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다시 그 아래로 내려오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업무가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 초기에 소방의 임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로 나눈 거예요 기본적 임무는 일항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에 밑줄 치세요 통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의 오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 이게 기본적 임무고 기본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에 밑줄 칩니다 진압하라면 혼란이에요 그래서 질서 기능이라고 하고 또 하나 화재를 진압해 줌으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니까 보안 기능이다 이렇게 밑줄 칩니다 파생적 임무는 일항의 중간쯤에 구조구급활동에 밑줄 칩니다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게 파생적 임무다 사항을 보세요 정부의 기능 중에 밑줄 치고 무슨 기능 봉사 기능에 꼭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사망보입니다 파생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구조대와 구급대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밑줄 치세요 구조차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야지 그리고 또 구급활동을 할 때 응급환자 이송할 때 그에 대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파생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겠죠 이제 3페이지에 이제 3페이지에 그러면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세요 일단 반드시 외워라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을 밑줄을 꺾이세요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니 화재, 풍수의,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야 잘 보면 풍수의, 설해의 방어만 빼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잖아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넣었다 뺐다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이 1958년의 소방법 1958년의 소방법 별표에 밑줄 칩니다 1958년의 소방법 제정 이렇게 돼 있지 가로 열고 꼭 쓰세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삭제가 아니고 포함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그 앞은 1950년대 이전 6.25전쟁 이전 아무것도 없어요 화재의 경계, 진압입니다 그런데 단어의 앞뒤만 바꿔도 진압과 경계 의미가 확 달라진 느낌이지 머리가 그래요 처음 공부할 때는 단어 자체의 순서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완벽해지면 단어를 바꿔도 똑같다고 인지가 되는데 인지, 완벽하게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의 앞뒤만 바꿔도 셀, 다른 쪽에다 머리에 내용을 저장해요 그게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심해라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순서 바뀌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캐치가 되기 때문이지 처음 할 때는 무조건 단어 순서도 바뀌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 경계, 진압 예방, 경계, 진압의 구조, 구구 그래서 단어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그 다음 뭐였나요? 60년대 후반부터 83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80년대 초반 그 다음 83년도부터 현재 이렇게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보고 읽어줌으로 인해서 인지력을 높인다고 표현합니다 인지력이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억하려면 기억은 안 나는데 지문을 보면 맞다트리다 구별이 돼요 그거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인지라고 표현해요 인지에서 내가 맞느냐 틀리냐만 구별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답은 정해진 부분에서 나와요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 보면 색깔 다 넣어놨잖아요 색깔 넣어놓고 구별할 거 색깔 넣어놓고 저쪽에서 전부 다 구별해야 될 거 색깔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판서를 하게 되면 빨간 거 노란 거는 기출될 문제 중요한 거 파란 거는 실수 이런 단어로 빠져나가면 실수한다 실수할 만한 것도 전부 다 파란 걸로 그리고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는 판서 안 합니다 판서하는 내용은 핵심 내용이 핵심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될 거 그리고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읽어서 인지만 해주면 돼요 순서가 다 있으니까 하란 대로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첫 시간이라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요 잠시 쉬었다 계속 이어집니다 휴식 한글자막 by 김영메 삼maz미 영어 선택한 신믹 удь 말해라 ENS 한글자막 by 한효정